반갑습니다. 민정팀입니다. 2024학년도 고2 세계지리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통사라는 과목을 배웠고 거기서 세계지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우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녹여서 시험에 출제가 돼서 제가 2학년 내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시험 어땠니? 애들이 저 쉬웠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세계지리는 한국지리보다 전체적으로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 통사 때 한국지리 내용보다는 세계지리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역, 니은은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의 사례래. 포르투칼 포르투에서는 포르토라는 로고와 도시를 해석한 디자인 홍보물이야. 이거는 뭐가 돼? 지역 브랜드가 되겠지. 프랑스는 노르망디, 유럽연합의 원산지 보호 명칭으로 등록된 까망베르드 노르망디 치즈가 유명하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 우리나라에서는 보성의 녹차, 그 다음에 무한의 양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거에 지리적 표시라는 명칭을 붙인다고? 이거는 지리적 표시제야. 기역은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준다. 그렇지? 브랜드를 만드니까. 니은은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된 치즈에만 상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에만 이 까망베르 치즈라는 이야기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틀렸고. 기역은 지역 브랜드. 니은은 지리적 표시제. 맞네. 기역, 니은 모두 지역의 고유성을 강화시켜야지. 이거 두 개는 모두 다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강화시켜야죠. 정답은 2번. 쉬웠습니다. 지역화와 관련된 얘기. 다음 글의 기역부터 디귿, 오른 것만을 찾으라 그랬어. 연중 봄과 같은 날씨. 연중 봄과 같은 날씨는 고산지대야. 고산기후인 상춘기후야. 두꺼운 옷이 필요 없고 긴 셔츠로 1년을 보낼 수 있대. 그리고 소매를 걷어서 반팔로 저녁엔 소매를 내려서 긴팔. 아, 일교차가 되게 크다라는 거. 연교차는 거의 없지만 기온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래. 이곳의 전통음악 밴드인 마리아치가 챙이 넓은 모자, 망토를 착용한대. 모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망토를 체온을 유지시켜준대. 우리는 고산지대를 찾아야 돼. 고산기후. A는 나이지리아 쪽이 열대기후 지역이야. 그리고 B는 러시아 쪽. 그치? 유럽 러시아 쪽에 해당돼서 이곳은 냉대기후, 냉대시빙기후가 나타날 거고 여기는 상하이야. 상하이는 온난시빙기후가 나타나고 여기는 알래스카잖아. 얘는 툰드라기후가 나타나겠다. 근데 이가 어디냐? 여기가 멕시코 아니니?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 멕시코 시티와 안데스 산지가 나타나는 이 남미 쪽에 고산 도시들이 발달해 있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기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가 대표적인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됩니다. 그쵸? 자, 지각판 경계고요. 검색 결과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으라고 그랬어. 이곳은 두 지각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는 경계. 이거를 뭐라 그래? 발산 경계라 그래. 화산활동 활발하고 간헐창과 지열발전소를 볼 수 있대. 발산 경계가 나타나는 곳 중에 해양판이 갈라지는 곳과 대륙판이 갈라지는 곳이 있었어. 얘들아, 우선 여기 지도를 볼게. A는 안데스 산지다. 이곳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여기는 충돌의 수렴 경계야. 그리고 B가 여기가 바로 아이슬란드야. 아이슬란드는 해양판이 갈라지는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이거에 관한 설명이네. B네. 그리고 C,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야. 히말라야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는 곳이야. 그래서 화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진만 일어나. 얘도 수렴이야. 그리고 이쪽, 여기는 환태평양 조산대란 말이야. 환태평양 조산대는 보통 어디에 만들어져? 대륙판과 해양판이 충돌하는 수렴 경계 지역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리고 뒤쪽, 여기도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통과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발산 경계는 얘가 돼야지. 몇 번. 대서양 중앙해령 2번을 찾아주면 되겠다. 되게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그치? 세계지의를 배웠다면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얘는 지금 가 지역이 어딘지를 묻고 있다? 기획의도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화유산을 조사한대. 촬영할 장면, 낙타와 관련된 사회적 관습 대추하자. 이거 무슨 기후야? 건조기후 아니니? 건조기후는 연중 기후는 높아. 맞아. 근데 강수량이 어때? 적어야지. 연강수량 500ml 미만이지. 연강수량보다 그렇지. 얘네는 증발량이 많아. 그래서 수로를 관계수로, 물을 끌어다 쓰는 수로를 지상에다 못 만들어. 지하에다 만들어야 돼. 1년 내내 편서풍? 아니지. 편서풍은 위도대가 30에서 60도 사이가 편서풍이고. 우리가 보통 건조기후는 몇 도? 한 23.5도에서 30도 부근 사이거든. 그러니까 틀렸고. 전통 가옥은 벽이 두껍고 지붕이 평평한 흑벽돌집이다. 바로 건조기후는 일교차가 되게 커. 낮이 되면 엄청 뜨거워.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두꺼운 흑벽돌집을 짓잖아. 정답은 ㄴ하고 ㄹ. 너희 통사 1학년 때 세계기후와 관련되는 거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얘네 알고 있을 거라고. 자, 5번. 얘도 되게 쉬웠습니다. 지역의 전통 가옥이고요. 이 나라들이 어딘지 알면 풀 수 있잖아. 얘들아, A가 몽골이야. 몽골하면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 스텝은 유목생활을 해. 물과 풀을 찾아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게르를 볼 수 있어. 이 중에 이동식 가옥이 얘가 돼야지. 가는 A. 나는 지붕이 뾰족하고 지면에서 높이 지은 고상가옥이야. 고상가옥은 보통 무슨 기후? 열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의 C가 되겠고. 자, B에서 여기가 기후연 쪽이거든. 이곳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야. 그래서 일본의 전통 가옥 중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볼 수 있는 가쇼츠쿠리. 바로 이 가옥을 합장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 B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A, C, B.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되게 어때? 문제 자체가 단순하고 너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게. 이런 것들 얘들아 내가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안 배운다면 얘네는 내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애들이 전체적으로 쉬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